자 작품 완성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물면서죠 머물면서 제가 충분히 제 작품에 대해서 미협했던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보완해서 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했고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는 호텔 시공장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창불에서 전시를 해놨은 게시판에 전시를 해놨을 햇빛 그는 사람을 입고, 그는 나에게 전시를 해놨을 햇빛 한글자막 by 한효정